우리 아이와 함께 아주 멋들어진 블루스를 한번 경험해 볼게요. 오늘 우리 아이와 함께 춤출 음악은 The Tapping Blues라는 곡인데요. 약간 블루스 느낌의 댄스곡이에요. 이 노래는 3절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절에는 I got the toe tapping blues 예요. 그래서 toe는 발가락이죠. 발가락을 바닥에 tapping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을 보여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게 발가락이라고 하면 한쪽 발을 이렇게 앞으로 딱 내밀고 약간 인형이 있으니까 인형으로 보여드리면 한쪽 발을 아이랑 같이 사서 tap, tap, tap our toes, tap, tap, tap our toes, toe는 발가락이죠. 그 다음에 2절은 foot stomping blues예요. 그래서 foot, 발이 stomping 하는 거니까 코끼리처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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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mp, stomp, stomp our foot, st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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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mp and stop. 자 이렇게 아이랑 먼저 좀 움직여 보시고요. 그 다음에 3절은 egg shaking blues예요. 그래서 egg shaker 같은 이런 쉐이커들 있으시면 이거 이렇게 손을 잡고 아예 처음부터 활동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shake, shake, shake our shakers. shake, shake, shake and stop. 자 아이랑 이렇게 노래에 나오는 3가지의 활동을 미리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몸으로 경험해 보고 음악이랑 같이 좀 이렇게 feeling 느끼면서 같이 춤춰보면 너무너무 좋은 활동입니다. 우리 온 가족 함께 모여서 자 이런 toe tapping blues 음악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같이 춤춰봐요. 처음부터 이렇게 쉐이커 같은 거 손에 들고 해도 괜찮으세요? 자 우리 발가락 어딨지? 발가락으로 바닥, tapping, toe tapping blues. 자 저는 지금 발가락을 바닥에 찍고 있습니다. I got the toe tapping blues, toe tapping blues. I got the toe tapping blues. 자 이 노래 보면 tap, tap, tap. My blues away, I got the toe tapping blues. 자 이번에는 코끼리야. Fist dumping blues. St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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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mp. St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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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mp. 이번에도 1, 2, 3 해볼까요? Stomp, stomp, stomp. My blues away, I got the foot tapping blues. 자 이번에는 egg shakers. Egg shakin' blues. I got the egg shakin' blues. I got the egg shakin' blues. I'm gonna shake, shake, shake my blues away. I've got the egg shaking blues I'm gonna shake, shake, shake my blues away I've got the egg shaking blues 오, 그런데 스탑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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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스탑 이 노래 보시면 노래가 약간 선창하고 후창처럼 약간 이렇게 에코잉이 돼서 뒷부분에 노래를 똑같이 따라하지요. 자 이렇게 함께 춤추면서 그 앞에서 노래하는 그 부분을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하다 보면 이런 활동이 좀 반복될 때 아이가 뒷부분에 그 반복되는 가사나 그 노래 부분을 조금씩 따라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연령이 좀 올라갈수록 더 많이 따라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더 강조해서 노래 아이들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불러보시면 더 즐거운 blues time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족 모두 즐거운 blues dance time 같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